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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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님을 데리고 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. 기아 팬들 상에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. 탈받네요. 최다 득표 선수 집 앞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아버지 유니폼을 입고 호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. 사인도 전달을 하고 있는데 보이시죠? 3아웃이 됐습니다. 3자 범태로 전사결승 선수가 이익을 막아냈습니다. 저희는 9회로 돌아오겠습니다. 랜더스 빌드입니다.